아빠가 형아한테 인사 항상 잘해야 된다고 했거든? 정호도 인사 한 번 드려. 너무 자랑하고 싶죠, 또 아빠는. 안녕하세요. 웃어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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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진짜 웃어줘. 어머, 웬일이야. 너무 예뻐. 이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찌릿. 이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아빠가 지금 뭐하나 싶은 것 같은데 아빠한테 계속 따라다녀요. 그렇죠. 인사 인사. 안녕하세요. 정호예요. 정호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정호예요.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을까요? 저거 기저귀 가라고, 기저귀 가라고. 저거 기저귀. 잠깐만, 웬일이야, 잠깐만. 동생 기저귀 좀 갈고. 아, 쫓아다니네. 진짜 아빠 바라기야, 은우는. 아이고. 어, 잠깐만. 나, 나도. 야, 아빠 손이 없어. 잠깐만. 은우도 아기인데. 야, 저거 빨고 올 줄 알았다. 배가 다녀오고, 한쪽으로 하자. 그러다. 그 탈도 안 쓰고. 왠이 propre. 진짜? 왜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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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이고, 세상에서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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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어디 가지, 지금? 갔어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? 아, 지금 혼자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? 은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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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나도 아기인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들 은우야 은우야 좀 삐친 것 같은데 삐졌어 누가 봐도 지금 입이 삐쭉 나왔어요 울기 직전이야 지금 이거만 하고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 안아줄게 이거 떼고지 어 아빠 안아줄게 결국 울어 잠을 만큼 참았어요 그치 서럽지 아빠 손이 나도 필요한데요 괜찮아 아빠 안아 아빠 안아줄게 동생 떼고지해서 그랬지 아 이제 진짜 두 아이의 육아 시작이네요 진짜 마음 아프다 어 팔 아프겠다 어 잠깐만 안 놓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동생 눕히고 아빠 안아줄게 그러면 은우야 아빠 안아줄게 어 잠깐만 어 아빠 또 나갔어요 또 서러워 두고 나온 거야 지금 네 엄마 안아줄게 아이고 아 아 은우 서럽다 은우도 챙기고 사과도 하는데 아유 부족하죠 그게 우리 손등이 은우가 형아가 됐구나 우리 손등이 은우가 형아가 됐구나 아빠가 동생 태어나서 우리 은우가 형아가 된 줄 알았는데 미안해 미안해 이거 뭐지 또 아 아 아우야 왜요 이번엔 또 뭐예요 정우가 또 울어요 정말 이러다가 같이 운 적도 있어요 아 아 잠깐만 아 어떡해 끝인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2분이라면 못 알아듣겠지 동생 조금 안아줄게 무니까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나요 아우 두 손 모으고 있는 거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진짜 이거 아이돌 육아 쉽지 않아요 아 엄마가 힘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 야 이거 누구 하나 안 이뻐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